염색제 샴푸, 린스, 트리트먼트 4가지를 단 하나로! 화제 7분 염색! 수화연 7분 동안 초반편 염색제! 1제와 2제를 혼합하여 샴푸하듯 비벼만 주세요! 그리고 7분만 기다려주세요! 샤워하고 씻어내면 와우! 하얗고 나이 들어 보이던 헤어가 젊고 화사하게 대변신! 출근 전 샤워하면서 빠르게 염색 완료! 중요한 모임 전 염색 샴푸, 트리트먼트, 린스를 모두 한 번에! 동의보감에 기록된 하수! 순한 식물성 성분으로 헤어속의 염료를 빠르게 침투! 영양 성분으로 헤어 코팅과 트리트먼트의 기능까지 동시에! 거기다 미국 FDA 등록을 한 원료로 안심 또 안심! 잦은 염색으로 머릿결이 상해 염려했던 분도! 순한 수화연 7분이라면 찰랑찰랑 머릿결 호호! 혼자 염색하기 불편해했던 분도! 이제 혼자서 얼마든지 샴푸하듯 쉽게! 초스피드 간편 염색!